우리에게 육수 재료를 보여주겠다며 주방으로 안내합니다. 우리 안써요? 요즘.. 우리는 이건만 써요. 이거 갔어. 여기 있는것들 다.. 여기 다 들어가는게 아니에요. 딴 데 뭐 김치 얼갈이 뭐 이런 군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소고기 간우 양지물이 100% 삶은 물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 조금 넣으시는 거에요.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? 양은 저기가 와야 돼. 우리 한 소체가 얼마 정도 하나 오면 안 돼. 이게 한 200m가 넘거든요. 보기에 el oneGCM葬 candles erstalghower 하게 됩니다. 음 그럼 그럼 dive위! 우주ittyMay